이제 무비썸 파트 3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주의 주시고요. 자 일단 이 영화의 스토리곡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스포일러까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스타워즈 시리즈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아버지와 아들 얘기에요. I'm your father.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뭔가요? 내가 네 얘기다. 그렇죠. 다들 그렇게 좋으시더라고요. 가장 유명한 부자관계 얘기인데 흥미로운 것은 이 시리즈에서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된 로그1 스타워즈 스토리는 동여간의 이야기에요. 그런 측면에서 흥미롭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진 어소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또 흥미로운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엄청난 영웅 대사사시의 모험을 하는 그런 주인공은 신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엉겁결에 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데스타를 끌려가서 만드는 일에 어떻게 보면 부역을 하게 되는데 부역하게 된 상황에서 연합사령부에서 딸을 데리고 와서 그 아버지를 제거하거나 혹은 접촉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서 본인이 하게 되는데 이 주인공 여성 캐릭터인 진 어소는 사실은 양측 어디에도 속하고 싶어하지 않죠. 그러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도 하고 또 대의를 찾게도 되는 장면이 흥미롭게 펼쳐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SF 영화들 혹은 판타지 영화들 혹은 슈퍼히어로 영화들 이런 데서 자주 활용하는 모티브가 있어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이 영화의 도입부를 보면서 이건 뭐 완전히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한 4년 전쯤 나왔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다시 리부트된 그 장면의 처음 장면을 기억해보시면 스파이더맨이 아주 어렸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라진 아버지 어머니가 과연 뭔가를 배신하고 과학자로서 나쁜 짓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자기를 포함한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뜻이 있었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 이런 것을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도 가장 중요한 동력이 그렇게 끌려간 아버지가 데스스타를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연 악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 하수인으로 그치는 거냐 아니면 보다도 어떤 큰 뜻을 숨겨두는 거냐 라는 것에 대한 미스터리한 것을 어린 시절에 보게 되죠. 근데 그 장면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시작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되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는 그 주인공이 친척 집에서 삼촌 집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송우라는 인물이 있죠. 그런 식으로 매칭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비슷하다. 그리고 부모가 심지어는 둘 다 과학자예요. 그런 면에서도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SF영화들, 슈퍼요일 영화들에서 돌려막기 하는 그런 모티브가 한 20개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도 이 영화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영화는 미스터리보다는 감정을 택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정말 부역을 했을까? 그렇죠. 알 듯 모를 듯 그런 긴장감이 되게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는데 아니면 딸을 위해서 혹은 이쪽 편에 결코 배신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뭔가 큰 뜻이 있었을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미스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화는 사실상 그것을 처음부터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떠날 때 딸을 딱 쳐다보면서 극적인 일이 바로 직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낫다. 너를 위해서야. 라는 말을 하고 그런 대사를 그런 진심을 담은 매즈 미켈슨의 얼굴로 보는 순간 관객은 저 인물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사기꾼일 거야 이렇게 하는 생각이 안 되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박아놓고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진 어소의 아버지인 갤란 어소의 정체일 텐데 그 미스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미스터리라고 느낄 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포기하는 게 이 영화의 실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영화에서 정말 갖고 가고 싶은 건 미스터리를 하다가 마지막에 깜짝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부녀간의 사랑은 디폴트로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어떤 이야기의 축으로 갖고 간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선택을 가장 우선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가 참 이런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 아쉬운 점들도 사실 없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가 제일 아쉬웠습니까. 얘기가 약간 좀 산만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요. 뭔가 좀 뿌려놓은 것들은 많은데 이렇게 가장 강력한 큰 줄기의 덩이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저는 액션 씬들이 조금 좀 현대스러워졌다라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일부는 사실은 의도한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스타워즈 팬들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면 중대끼리 서로 교신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들일 텐데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가 되고요. 가장 큰 단점이라고 그럴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작년에 나왔던 깨어난 포스를 보면 그 영화가 갖고 있는 매력이나 어떤 찰기 같은 게 있어요. 네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잘 만든 영화처럼 보이는데 그런 어떤 고유의 매력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렇게 좀 재미가 이렇게 찰싹 찰싹 달라붙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쭉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의 어떤 작법으로 보면 사실은 이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영화의 규모를 설명하기 위해서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각 행성의 상황을 막 보여줍니다. 근데 행성이 예를 들면 007 영화에서 시작하자마자 뭐 스페인 나오고 이탈리아 나오고 뭐 아르헨티나 나오고 이러면 와 세계 각국에서 펼쳐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행성들은 대부분 다 일반 관객은 모르는 가상의 행성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자막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초반에 한 1, 20분 동안 대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제가 이제 뭐 팁을 드린다면 이 영화에서 스토리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일이 상황을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고 보시면 오히려 맥을 놓칠 수도 있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시리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스포일러 저희가 경고를 드렸으니까 사실상 주인공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제대로 완결되고 이렇다는 건데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물들이 어차피 4편에서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미 40년 전에 완결된 얘기니까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 한 회를 위해서 굉장히 장대한 스토리를 만들었다는 건 장점이죠. 단점은 뭔가 하면 어차피 이 모든 인물들 모두 이제 여섯 캐릭터가 마지막에 특수부대의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여섯 캐릭터 자체가 다 이 영화에만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우라는 캐릭터도 있고 또 아버지 캐릭터도 있고 그래서 캐릭터가 굉장히 많고 그 캐릭터마다 사연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특수부대에 합류하고서 싸우게 되는 이유가 다 달라요. 소속된 집단도 원래는 사실상 다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모두 다 설명하면서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 시리즈도 아니고 이 영화는 그 자체로 2편으로 완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한된 시간 내에 너무 많은 캐릭터와 너무 많은 서로 다른 사연들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들을 그냥 쭉쭉쭉 설정만 나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명대사 시간입니다. 네. 네. 제가 선택한 명대사는 포스는 나와 나는 포스와 함께한다인데요. 이 스타워즈 시리즈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뭐 너무나 유명한 대사죠. May the force be with you. 예. 그 대사가 좀 약간 변형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견자단이 계속 주문처럼 이 대사를 계속 읊어대는데요. 그렇습니다. The force is with me and I am with the force. And I fear nothing for all this as the force will sit. 제다이는 아니지만 그 코스를 믿긴 하지만 결국 그 제다이만한 카리스마는 없는 약간 좀 그런 역할인데 이번 편 로그원에 좀 아쉬운 어떤 저의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해 둔 대사인 것 같아서 근데 이 대사를 한 20번 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하죠. 그쪽에서 계속 주문처럼 외우는데 영화 속에서 약간 신비주의자 같은 느낌이 있고 그렇죠. 데스스타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또 광선검의 어떤 동력원이 되기도 하는 카이버 크리스탈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카이버 사원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상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약간 과용되기도 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느낌을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제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의 별점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네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의 별점은 3개입니다. 무난한 스타워즈 시리즈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 영화의 어떤 시각효과를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대하시는 부분을 보시지 않을까 네. 싶은 그런 작품입니다. 아쉽게도 올라가지는 못하겠네요. 네 연말이니까 뭐 최고 영화들만 올라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잊으신 거 없으신가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개해주세요.